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우리는 앞으로 기호로 분자량, 원자량 이런 애들은 기호로 large M으로 써요. 대문자 M. 이게 CO2의 분자량이라는 뜻이야. 그러면 분자량을 M으로 놨을 때 CO2Wg은 몇 몰인 거야? 그러면 M분의 W몰인 거지. 그렇죠?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 Wg의 몰수가 되는 거야.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몰수를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몰, 그래서 N으로 쓸 거예요. 몰, 몰수. 그래서 N은 M분의 W다라는 화학에서는 필수 공식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자,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? M분의 W, M분의 W. 따라해봐, M분의 W. 에헤이, 따라해. 용기를 내세요. M분의 W. W 안 돼. W. 강하게. M분의 W가 몰수입니다.